더 큰 거창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민선 8기 거창군정이 반환점을 놀았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이끈 6년간의 군정, 그간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비전을 발표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든 거창군정. 취임 당시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강조했던 구인모 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거창군 화장장 부지를 확정하고 거창 법조타운 중공과 개청 등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작년 전반기에 화장장 부지 선정이 되었더라면은 벌써 지금 속도가 좀 나갔을 건데 그때는 우리 한 군데밖에 안 됐었거든요. 한 군데밖에 말해서 결국 그 장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관내 대학 입학생 학비 지원 등 인구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도내 군부 중 인구 1위이자 인구 감소율이 가장 적은 도시, 출생과 결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성과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6대 분야 57개 사업에서 45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수정, 재검토 중입니다. 군민들이 평가한 민선 8기 전반기 성적표는 72점. 구군수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임기 2년은 문화와 복지, 의료에 초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가지 중점을 두되, 우리 군민들이 설문조사한 그 두 가지, 거창행 의료복지타원 조성, 화장장 건립관계, 여기에 더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은 특히 거창형 의료복지타원의 경우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자 지역 현안인 만큼 예타 조사와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 군민 행복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헬로티비 Inn